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계속 비트코인 암호화폐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여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요. DCP 들어보셨죠? 중국 의미은행이 디지털 통화 만들었잖아요. 정의화폐를 대체하는 통화가 DCP잖아요. 그건 법정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는 디지털 통화에 굉장히 면적이었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급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CBDC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올해 10월부터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 CBDC라고 하면 디지털 통화를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이게 우리 현금이, 현금을 내가 쓰고 안 쓰고 다른 사람은 못 뽑잖아요. 모르잖아. 아까 사형당한 라인 시험이 집안에 한국 돈으로 몇 천억이 현금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집에다 다 숨겨놓고 있었던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못했던 사진이 있는 거 105짜리를. 거기서 그냥 100장 뽑아봐도 그 사람 몰라요. 그 정도로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DCP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라인 시험이 같은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DCP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다 버는 거예요. 내가 누구 로비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박스로 라면 박스에다 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요.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앞으로는 은행법을 수정해서 이제는 종이화폐는 법적 통화 아니다. 이제 어느 나라나 종이화폐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한국은행이 앞으로는 만 원짜리 세송되어 있는 게 어찌로는 법적 통화 아니다. 이러면 CBDC만 법적 통화다. 이러면 전 세계에 현금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나 위화나는 다 국가 내에서 쓰니까 그렇다 치고 한번 상상해봐요.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앞으로 우리 종이 바짝바짝 빛나는 달러 종이화폐가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달러라는 거 미국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외환결제의 50%는 거의 달러 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테러 분자들, 북한이라든가 쿠바, 이란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관계 나라들이 지하금융에서 다 달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게 다 종이 달러잖아요. 종이 달러 써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딱 빡세여서 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종이화폐가 달러가 없어진다면 다 CBDC 쓰러면 미국이 다 버는 거지. 어느 테러 분자가 돈이 어디서 가고 어디서 하고 북한이 돈을... 북한은 가짜 돈을 일단 만들어 못 내잖아요. 가짜로 못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들은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테러 분자들은 아예 테러 분자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를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써도 미국이 모를 돈.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금하고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내가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노노에 나오는 일인가요?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물이 좀 흘러야 늦어오고 내줘고 두루뭉실해야 다 좋아요. 경제도 잘 돌아가. 이게 너무 투명해버리면 사실 경제가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을 팍팍 쓰잖아요. 지하금융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경제가 팍팍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CBDC로 다 바꾸게 되면 이런 지하금융이 다른 대안을 찾겠는데 그게 비트코인하고 금밖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이 한계가 뭐냐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볍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금을 가방에다 넣고 딱 한다면 그게 어떻게 엑스레일 통화예요.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는 통화예요. 왜? 지하금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창업자가 이런 말 했어요. 비트코인이 그 사람 재밌는데 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사람인데 무슨 말 했냐면 중국 정부가 달러를 망하게 하려고 비트코인을 엄청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망하게 하는 수단으로 제일 좋은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전 세계가 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달러를 진짜 안 쓰게 돼요. 특히 왜냐하면 이게 첫째 종류화폐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불편한 거였고 비트코인은 특히 라이셔미 같은 사람들은 몇 천억으로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며 비행기만 한 번 거나 쏙 날아가서 그 나라 비트코인을 찾으면 될 거잖아요. 정부도 모르고 비행기 탈 때도 편하고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 체제를 붙들기에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팀이 미국 사람인데 웃기는 게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줄지는 아마리에 민다는 거지 그러면 웃기는 게 이 사람 말이 조금 모순되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달러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코인이라는 거는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금은은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금은은 여기에서 엄청 들어가거든요. 실물의 생산 원료로서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코인은 그냥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한 어떤 화폐예요. 암호화폐.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는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아무런 용도가 있다면 우리가 가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다 불법이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다 불법이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휴지조각이 되겠죠. 그러면 휴지조각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컴퓨터 안에 그냥 암호화폐로만 남아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 이슈예요. 비트코인을 죽이냐 사냐는 제도적 이슈예요. 법이 이슈예요. 규정이 이슈예요. 그래서 레오달리오가 이러만 했어요.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망할 확률이 더 높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많이 쓸수록 비트코인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이 쓴다는 건 달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잖아요. 미국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비트코인 못 쓴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중국이 쓰게 하겠어요? 그래도 위안화는 다 안 쓰죠. 다 비트코인 쓰죠. 그렇잖아요. 특히 부패한 사람은 다 비트코인 쓸 거 아니에요. 쓰게 하면 쓰기만 하면 당연히 안 쓰게 하죠. 전 세계가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지 비트코인이 일반화되면 중앙은행 통제권이 없어지잖아요.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내가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어느 나라 정부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쓰게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더 성공할수록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 비트코인이 이렇구나. 그런데 반대로 전 세계 198개 넘는 나라 중에서 어느 한 개 나라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쓰게 하면 비트코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못 쓰게 해도 내가 비트코인을 사놓고 있다. 그 나라 쓰게 한 나라를 비행기 타고 가서 현물로 액셋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면 그 나라 현물로 한다면 다시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비트코인이 액셋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만 허용해도 그다음에 조금 더 확정하면 그게 이왕이면 그 한 나라가 미국이면 더 좋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미국하고 일본이나 영국이나 메인 국가들이 허용을 해요.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쓰게 해요. 거기다 또 세금까지 부과하고 이처럼 땡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제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쓰게 그 말은 비트코인만 가지면 이런 전 세계 제일 살긴 좋은 나라에 가서 실물로 액셋이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이런 부패 관료나 이런 사람들 너무 좋은 거지.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미국만 비행기만 타고 도망칠 수만 있으면 바로 가서 그게 현금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웃기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는 게 어떻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쓰게 하냐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견제를 갖다 하는데 주요 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체도 그렇고 계속 지금 비트코인을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아 이런 포인트로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의 나라로서 허용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이나 특히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엄청. 그런데 지금 자세가 돌아졌어요.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인식하겠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모든 금융 자산보다 코인의 수익률이 몇 배 더 높은 거예요. 월가 자본들 입장에는 어쨌든 수익률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왜 비트코인이라고 이걸 배척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나한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도지코인이 작년에 1년에 180배 올랐어요. 그건 정말 도지코인은 완전 게임원이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180배 올랐다가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월가의 자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쓸데없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봐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만들기 을 놓치냐 해서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죠. 테슬라 살 내보기에는 광고를 노린 것 같은데 테슬라도 사기하고 도지코인 올라가는 것도 머스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내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예요. 코인을 아예 모르던지 뭔지를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일반 사람들 다 바보거든요. 인간이 디펄트는 바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머스크가 활용하는 거죠. 자기가 살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할 만하게 기술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했으면 이 사람을 활용하는 건데 결론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확실히 이 방송 듣는 사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 자체는 가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부여하려면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돼요. 법에서 허용 안 하는 즉시 종이하는 그냥 쓰러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수익의 250만 원 이상에 대한 건 세금을 내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각 정부에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하게 한 거지. 이렇게 기완을 돈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놓치면 돈이 거기가 모여져 있게 되잖아요. 돈이 모여있어야 또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 이민은행이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투자자선으로서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깜짝 놀랐네. 한국도 지금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이 흐름을 잃는지 안 잃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규제를 해도 웃기는 거고 그렇죠. 투자자산으로 흐름이 투자자산을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만이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이용되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단속하겠다는 건데 불법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코인은 결론 내리면 코인은 법적이 주거든요. 법적 규제에서 어느 나라에서 법을 어떻게 따라 코인의 가격이 그 나라에서 등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사실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인데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냥 유통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100만 개로 수량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 잘못 투자했다가 돈 완전히 날리는 것이 아니냐. 기사도 보니까 천만 원을 10분 만에 날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던데 이런 구별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기사님은 잘하시네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의 토큰 토큰 코인의 99.99999%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등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남아있는다는 의미예요. 아무도 안 쓰고 확신하건대 지금 나온 것 중에 99.99% 없어질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떨어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굳이 하시겠다면 비트코인만 하세요. 왜? 아까 한참 설명했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 그렇고 R2코인이나 토큰은 왜 그러나 이건 개념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페이먼트 화폐예요. 결제 페이먼트 결제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물건과의 거래 결제 페이먼트예요. 이거는 검증이 됐고 많이 쓰고 있고 이미 기관들도 자산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탈릭이 이더리움 만들었잖아요. 이더리움 왜 만들어냐냐 하면 이 사람 생각이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천재죠. 비트코인은 그냥 페이먼트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대대적으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커피를 결제하는데 10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탈릭이 생각한 게 아 이게 코인이라는 거는 흐르면 디지털 세계가 디지털 세상으로 변해가잖아요. 디지털 다 온라인으로 가고 이러면 종이만이 종이 화폐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화만이 오프라인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경제는 다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 종이 화폐로만 오프라인으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생각한 게 아 이게 어차피 흐름은 맞는데 근데 결제가 10분씩 걸린다는 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뭘 생각했냐면 스마트 앱처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능하면 앱을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 시스템이 있고 거기다 앱을 다운받으면 우리가 카카오페이도 쓸 수 있고 앰페이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앱을 만드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돼요.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고요. 거기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토큰은 핸드폰 안에는 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러면 토큰이라고 할 때는 이더리움 기반에 만들어진 이 핸드폰에서만 내가 쓰는 앱이에요. 그러면 토큰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앱이 수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돼요. 우리도 앱을 써봐서 어떤 앱은 내가 안 쓰잖아요. 어떤 앱은 쓰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토큰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앱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단과 때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앱 대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앱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토큰은 실제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 안 한 것들이에요.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든 토큰들이에요. 실생활 가치 의미 있는 토큰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9.999%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알트코인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속하는데 비트코인을 빼고 자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걸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블록체인 플랫폼 갖고 있다는 건 자체 스마트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자체 스마트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고요. EOS 이런 것도 자체 블랙체인 플랫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이에요. 하나는 이더리움은 애플폰이고 EOS 플랫폼은 우리가 삼성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삼성 핸드폰을 쓰는 앱이 다 별도로 있죠. EOS로 개발한 토큰들이 쫙 있어요. 그럼 애플폰이 또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게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토큰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다가 결국은 쓰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99.999%는 없어질 거다. 토큰은 정작 하시려면 1순위는 비트코인 조금 더 나가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좀 검증되는데 그런데 게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잡아요. 아, 그러세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코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컨소시엄 우리가 말하는 리플 같은 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실상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국제 간의 외환결제할 때 비용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걸 해결한 게 리플이거든요. 얘네 차관점이 되게 좋아요. 은행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컨소시엄 개념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엄청나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큰이라든가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오늘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과 체제 경쟁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참 즐겁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안유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